리포트 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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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민트 참고 이건 뭐지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서 지금 저는 아델라이드에서 잠깐 내렸다가 아마 똑같은 비행기인거 같은데 다시 내렸다가 탔어야 됐어요 여기서 타는 승객들도 있어서 같이 타요 볼을 자꾸 주는데 어디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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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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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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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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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